이야, 이거... 이야... 이야, 이게... 허자! 자, 제가 풀겠습니다. 국물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면도 면도지만 이게, 국물. 라면이 안 짚고 막 개가 잡히네요. 개 반, 면 반이에요. 아, 진짜 저거는... 와, 대박이야. 국물이 진짜예요. 얼마나 좋을까, 저 국물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국물부터 먹어봐. 국물이 이거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어때요? 이야... 와... 와... 밤새 기다린 맛인데? 차하고 고개 좌우로 살짝 흔들기, 이거 나와야 돼요. 국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국물이 진짜. 이거를... 계랑 딱 싸가지고... 한 입에 했어. 계랑... 준비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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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준비 안 됐어.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패스트 타이밍이 안 맞는다, 형. 상태로 빨라. 어지러워. 아... 한 입에 했어. 대장. 아... 이 소리죠? 아,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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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씹히는 맛이... 우와...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음... 개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먹으니까. 나는 근데 식감이... 우와... 근데 조금만 개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국물이 너무 좋다. 무조건 맛있어. 아... 처음 먹어보는 맛, 혹시? 좋지는 않고. 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완전 그냥... 저렇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야... 아... 친구야.